탐나팩토리 왔다. 와서 진행합니다. 살짝 초벌구이를 해주고 먹을 수가 있습니다 제주생 오깁살부터 시작해서 항정살 갈매기살 턱목살까지 쭉 나옵니다 정말 엄청나게 먹었습니다 지금부터 탐나 팩토리에서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목살 살코기 지금 드셔야 맛있구요 뒤지는 동안 이쪽에 있는 지방 부위가 나와서 여기만 좀 더 익혀주시면 되세요 2주와 1번 먹어도 되는거에요? 예예. 살코기 지금 드실게 다 익혀 나온거죠? 맛있게 됐죠? 네 감사합니다 와 맛있겠다 그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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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어쨌든 여기 중심으로 어 됐어 진짜 먹어도 할까? 짠합니다 짠 짠 아 다시 짠 짠 맛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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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는 완벽하게 드실 수 있는 상태는 아니고 저희가 초골만에 온 거거든요 조금 더 익혀주셔야 되십니까 맛있어 맛있어 이제 가운데다 오면은 고기가 확 커거든요 이렇게 익는게 맛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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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라면 하나 주세요 라면 하나 준비해 드릴까요? 네 네 알겠습니다 고기는 다 나오고 라면 하나 조랑이 취향은 나오고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적 근데 엄마니께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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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명희도 준비해드리겠습니다 10g 30g 50g 80g 40g 40g 45g 46g 46g 밥을 먹어야겠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20% 정도 해서요, 이렇게 살짝만 더 익히면, 대신 가운데 놓으면 확 타버리거든요. 근데 이게 다 타버린 거 먹을게요. 맨저처럼 두 개 드릴까요? 네, 이것도 맛있는데요. 네, 맛있습니다. 이것도 소생신경 갖다 드릴게요. 네? 아뇨. 아유, 지금 나의 것인지 뭔 덱annel이잖아. Fahrenheit 내일 오는 마르트 apart한 전자 весь 무 grinder 코스іс샷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